겨울이 낙선 어린이 테스트 영상입니다. 겨울이 같은 경우에는 낙선 어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요. 회피를 한다거나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은 없지만 좀 긴장하고 살짝 얼어붙는 모습이 있어서 일단 겨울이가 기존에 저희랑 진행했던 교육 있죠. 앉는 동작하는 거 이거를 어린이를 만나서 같이 노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식 있다는 거 보여주고 기다리면 앉죠. 그때 보상으로 간식 주고 다가가서 터치하는 걸로 진행을 했을 때 조금은 긴장을 하지만 터치 잘 받아주고요. 앉는 동작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낙선 어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다가가서 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겨울이가 저희랑 교육했던 동작들 이용해서 놀이 형식으로 만남을 진행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